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충만 받으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좀 상소한 말씀의 내용을 전해 드릴까 하는데요 제목부터 말씀드리지요 예수 증인이 되자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수 증인이 되자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언제나 나 자신을 향해서도 말하고요 또 남들을 향해서도 말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내 자신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과연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느냐 하는 이러한 자신의 질문에 자신이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 그것이 잘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호소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예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바로 예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먼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거 2000년 전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께서 생존해 계실 당시를 한번 연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이 그리고 열두 제자들이겠죠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대할 때마다 또 예수 크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을 낱낱이 보아온 그들이 그 바로 보아온 그 경험을 토대로 하여 우리 주님을 어떻게 생각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늘상 배워왔고 늘상 그분께서 사역하시는 몇 명을 목격해온 바로 그들 열두 명의 제자들이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을 느꼈고 어떻게 생각을 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주님은 예수 크리스도가 자랑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배길 수가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 말고는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길이 있겠는가 할 정도로 그렇게도 우리 주님 예수 크리스도께서 자랑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건 다름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자고 깨면 매순간마다 우리 주 예수께서 펼치신 그 모든 이적의 현상들을 늘상 보아왔고 순간순간마다 그 큰 이적의 역사를 실질적으로 목격해온 그들이기 때문에 왜 아니 그렇겠습니까? 자기들 생애에 처음으로 보아온 바로 그 이적의 현상 자기들 생애에 처음으로 목격한 그러한 이적의 현상을 보고 왜 감격하지 않을 수 있었느냐 감격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너무도 자랑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장이라도 대문을 박차고 나가서 동네 동네마다 다니며 골목골목마다 어귀 어귀마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열정 믿음의 열정으로 예수 크리스도를 자랑하고 싶었던 그 모습을 저희들은 연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한 그들이 그런 모습을 보시더니 이상한 명령을 우리 주님께서는 내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내가 크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크리스도인 것을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명령의 내용이 담긴 마태복음 16장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여 자기가 크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인 자기가 크리스도인 것을 누구에게도 전하지 말라 믿음의 열정과 기쁨이 고조되어 있는 그들을 절제시켰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크리스도인 것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제동을 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말씀을 대할 때에 얼마나 얼마나 이 난해한 규절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방금 이 말씀을 접하시면서 방금 이런 뜻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떠오르셨습니까 그러나 왜 우리 주님 예수 크리스도께서는 자기가 크리스도인 것을 곧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숨기시려고 하셨다는 걸까 무슨 이유일까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제자들은요 정말 어찌 됐든지 간에 예수 크리스도의 그 행하신 모든 그 이적의 현장을 목격했던 터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크리스도를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 그 뜨거운 마음으로 가득 가득 차 있었는데요 가만히 우리들 자랑해보시자고요 문등병자 일으키시죠 귀먹어리 뻥 뚫리게 만드시죠 안준명이 일으키시죠 소경 봉어리 문 모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이적의 역사 그뿐입니까 소외된 자 상처받은 자 정말로 어려움에 처하여 연약하게 이를 데 없는 모든 불쌍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셨던 그 예수 크리스도 그분의 그 모습을 보았던 이 믿음의 열정들인 이 열두 제자들 그들은 그 사실 그 이적의 현장 그 사건 사실을 하나하나 목격하면서 그 사실을 눈여겨볼 때에 예수 크리스도를 자랑하고 싶은 나머지 예수 크리스도를 전파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쉽게 안이하여 뛰쳐나가려고 했던 그 사실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인지도 몰랐었는데 어쩌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막으셨다는 말이냐 당연히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여 전전긍긍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뒤에 가려진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뜻을 잘 헤아려서 이해해야 좋습니다 즉 주님께서는요 사람의 혈육에 의해서 증거 받길 원치 않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혈육에 의해서 사람의 뜻에 의해서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경험으로 예수 크리스도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증거 받길 원치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크리스도의 존재는 사람에 의해서 증거 받지 않으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결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채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증거 받길 원하셨다는 말씀일까요? 누구에 의해서? 바로 오늘 본문으로 제가 채택한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만 사람에 의하지 않고 오직 성력에 의해서만 증거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제가 다시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 곧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거예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옳습니다 대략 이런 뜻인데요 제가 시간을 좀 드려서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직접 한번 각색해 보았습니다 이를테면 이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얼마 안 있어서 너의 곁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 후 내가 부활하고 성천하게 되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토인데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 날 바로 나의 억울한 죽음을 해명해 주실 것이오 나의 억울한 누명을 깨끗이 벗겨주실 것이오 또한 나를 증거해 주실 분이시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성령께서는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3년 이상 너희들은 나와 함께 기거해 오지 않았었는가 같은 지붕 밑에서 같은 소밥을 먹었던 그러한 우정의 관계가 아니었던가 나를 알 만큼 아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간곡히 부탁 한마디를 하려고 하니 이 부탁 이 말을 꼭 기억해 나오고 이런 내용인데요 그럼 그 부탁의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너희들부터 당장 성령을 받고 성령의 힘을 받아 성령께서 나서시는 그 일선에 너희도 함께 나가 성령과 함께 나를 증거하는 나의 참 제자들이 되어다오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나를 증거해다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과 합사해서 나를 너희들이 직접 증거해 주길 바라노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만큼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다 예수를 증거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법입니다 법칙입니다 그분께서 정하신 그분의 규율이요 바로 그분의 의도하심입니다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침례 요한 또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죠 바로 이 사람은 마태봄 11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구약시대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였었습니다 이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주 짧은 생일을 마친 이러한 위대한 주님께서 총회하셨던 그러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태어났던 사람 그러면 그런 주님을 위해서 태어났고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간 바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만도 한데 어째서 그 사람으로부터 증거를 받은 적이 있었다 없었다 그 언급조차 없었단 말인가 우린 여기에 가장 큰 의문을 한번 제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성령을 받으신 적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는 요한복음 바로 이 사실이 일어났던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 곧 성령께서 강림하시키고 훨씬 이전에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성령이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한 거로 성령께서 그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냐 하시는 거로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아직 천국 보좌에 올라가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계시지 않았던 시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의 영혼이 그처럼 믿음이 정말 열정적인 믿음이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총애했던 그런 죄의 총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증거할 만하지는 못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유념하고 또 유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참으로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들 기억들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인데요 믿는 자들은 성령 받고 성령의 권력을 의지해서 예수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요지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 아닙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예수 증인이 되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 누구로 막론하고 예수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강국한 우리 주님 예수 크리스도의 부탁이셨습니다 강국한 우리 주님 예수 크리스도의 소원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증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참 이상해요 모든 교회에 모든 교회를 잘 눈여겨보더라도요 예수 증인 예수 증거에 관한 설교 이와 흡사한 내용의 말씀이 별로 전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는 얼마든지 전도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 저 자신도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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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전도에 관하여 많이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도에 비하여 예수 증거에 관한 말은 어디에서도 그렇게 쉽게 들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더러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나를 증거해 다오 하는 것이 우리 주님 예수 크리스도의 우리에게 향하신 명령이요 그분의 간곡한 소원이요 그분께서 바라지는 바인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다가 혹여 목폐임을 당할지라도 그럴만한 각오를 가지고 예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주님 예수 크리스도의 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근거 규제는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인간의 성격 변화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다 거기서 거기 말씀입니다만 인간의 품성 개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간 변화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인본주의 최첨단을 걷는 인본주의의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았습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코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목적을 두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초점을 두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제1, 제2, 제3 온통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누명을 벗겨달라는 거예요 이 일을 바로 성령께서 많이 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난 받으시기 이전의 전도는 어떤 전도인 줄 아십니까 예수께서 잡혀 죽으시고 고난 받으시던 바로 그 이전의 전도는 어떤 전도였었느냐 하늘 곧 천국 전파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 이후 그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이후의 사실은 무엇인고 하니요 천국 전파가 더 이상 아니라 예수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예수 고난 이전의 전파는 천국 전파였지만은 예수 고난 이후의 전도는 바로 예수 증거로 변모되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 꼭 이 시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추천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증인 예수 증거 이 사실에 우리의 목을 닿았어도 정말 요한이 없는 그러한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원하시는 분 이것을 소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다른 분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사랑하며 우리가 그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발설하지 말라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 제가 말이 꼬이는데요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사람으로부터 증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한 의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오직 성령에 의하여 당신 자신이 증거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에 더하여 성령 받은 너희들도 바로 성령 그분의 힘에 의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에 의하여 그분과 합세해서 나를 증거해달라 이렇게 직접적 화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성령 충만해서 예수 증인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후로부터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요 우리의 영혼에 담아서요 예수 증인들이 다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내 평생 예수 증인으로 살리라 한번 두 번만 따라 하십시다 시작 내 평생 예수 증인으로 살리라 또 한번 시작 내 평생 예수 증인으로 살리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생 예수 증인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예수 증인으로 이 한 세상을 맞춰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저희들 되도록 아버지요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간구올리나이다 아멘